끝입니다 와 진짜 아깝다 의견 한번만 저랑 방패네요 근데 상대 이런식으로 W를 좀 아껴요 상대가 피하려고 모빙하니까 이런거 바로 안사주면 좋다 이런식으로 타워 옆에 있으면 피할 길이 많지 않아서 와 저기 안좋아? 진짜 에바 좀 아깝네 잡아줬나? 와 저기 안좋아 또? 좀 억가당했는데 우리팀? 저기 안좋냐 가탑 네이스 오히려 내려가지말고 탈론을 그냥 묶어놔 같이 내려가면 손해야 그냥 최대한 라인전을 같이하는 쪽으로 어 바텀 굿 어 뭐야 음 이건 굿이 아닌데 이거는 사서 탈북보죠 지금 아깝네 아깝네 음 이러면 아쉬운데 어깝네 됐습니다 잡았나? 오 잡았다 골드 쫌 많이 먹었는데요 이러면? 나보지 않은데? 와 진짜 다행이다 W마다가 되고 궁이 썩었네? 이게 절대 시야라 아 에반데? 좀 아쉬운데? 심파다라 체력이 좀 많이 찬건가? 좋아요 이거 잡을만한데 이거는? 유리했는데? 좋습니다 상대 좀 던져준다 그래도 아 까비 시야가 딱 사라졌네 이쪽으로 한번 가보죠 싸이온 궁은 있으니까 맞으면 잡을만할 것 같기도 하고 공 한번 써보자 싸이온 네이스 아 근데 이거 안 칠 수가 없다 팀원이 치기 시작해가지고 모르긴 하는데? 근데 반반이에요 아무리 봐도 오 네이스 갈게 이게 맞아 버리고 난 가자 한 명이라도 살아야지 적을 처치했습니다 공 있잖아 오케이 잘 아꼈다 그래도 오 네이스 좋은데요 이거는? 굉장히 좋은데? 네이스 좋아요 야 다 도왔다 대자연을 갔네 세나가 좋은 툰 아닌데? 와 나 센거 봐 보임? 버려? 야구도 좋아요 인가? 안 돼 안 돼 싸이온아 호응이 안 돼 너 혼자 가봐야 아 좀 아쉬운데? 아 좀 아쉬운데? 인가? 좋아요 저건 버려야되지 않을까 우리가? 아 큰일 났다 그럼 바로 오니 나가겠는디? 아 큰일 났다 그럼 바로 오니 나가겠는디? 안 되겠는디? 안 되겠다 아 이게 이렇게 돼? 필리 때문에 안죽는다 아 이게 이렇게 끝나? 좀 아쉽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1레벨 점프 찍을 준비 다음이 커질 수가 있다 에라 모르겠다 어 맛있다 어 맛있다 이게 맞아 살짝 집공 들 때마다 그거 있죠 집공이랑 칼날비를 같이 쓰고 싶은 거 집공 칼날비 마렴 어 탑 네이스 어 뭐야 웬 더블킬 네이스 가야지 가야지 바텀 반드시 가야지 아니 피드라 왜 옳다 이거 무조건 가야지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아 에반데 아 에반데 핵이 안 죽어? 어어? 나인이다 그래도 나인 좀 태웠으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뭐야 아이 피드라 뭔일이니 대주 공겨 가버려 이 바보같은 녀석 너 마너 없잖아 너 궁 못쓰잖아 아 공 뺐죠 뭐야 이거 깜짝이야 폴렘에 다 먹어주면서 아 아 아 싸울만 한데 근데 오케이 근데 뭔가 아깝다 어 이거는 좀 이달리가 잘했네 다 죽었네 아 이것도 안 맞아서 죽었다 그나마 니달리 킬이라 다행인가 그래도 용에서 계속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지금은 그거 말고 딱히 굴릴 건덕지가 없는데 뭐야 이거 어어? 너무 안좋은데 제반디 아니 용 직전에 이렇게 잘리면 너무 안좋은데 피레스티가 무슨일이니 아무튼 안좋은데 와 진짜 다행이다 근데 W쿨초기아를 하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큰일날 뻔했네 어어? 어어? 뭔일이여 오 네이스 오히려 좋아 으쫙 으쯔 수고하세요 으쯔 수고하세요 뭐야 후후후후후 뭐 당황했네 저 친구도 파비 난 꺼내자 이거 꺼내서 치면서 하자 뭐야 이거는 오케이 이거 먼저 오 넥스 좋습니다 다 왔나 해치운 것 같은데 좋아요 풍 있니 있네 어 네이스 곧 좋아요 차야될 것 같은데 그냥 없죠 이거는 헬린이 바텀 밀고 있어가지고 죽습니다 와 센거 봐 뭐야 과연 진리형 그냥 터졌는데 마구 피해주면서 창을 절대 맞지마 펀 더 써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어? 와 진짜 다행이다 도망가자 와 나 큰일날뻔 했어 진짜로 이거 제리한테 죽었으면 진짜 역전당했다 뭐야 왜 죽었어 장모 때 이러면 안되는데 나 그냥 이거 미드를 밀어볼게 얘들아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 못 막니 이거? 어떻게?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뭐 어쩔건데 내가 밀겠다는데 뭐야 뭘 할 수 있는데 진리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굿 네 아 좋았습니다 굿 근데 서포트는 원딜 줘야지 오케이 인정 서포터는 인정이지 캐리 좋았습니다 정글님 뭐 하심 정글 AP? AD? 어 어 어 카이삭 가야겠지 칼랄비 피의 맛? 3 AP는 좀 니마 샤코 한다면서요 파이팅 탱커는 없네 그래 탱커는 없으니까 그죠? 아니 그냥 바로 멜몰서스 둘 다 갈 것 같은데? 자야든 그레이브즈든 잘해보자 잘해보자 잡았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? 오 어 네이스 좋네요 누가 아카리 좀 잡아주면 좋겠다 그럴 사람 없나? 파이크 올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죠 지금은 파이크도 올 것 같은데? 못 가질 것 같아 나는 파이크 안 보이잖아 여기 있다 뭐야 안 뺐어? 어 참 가져야겠다 이거는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저거는 빨리 가져야겠는데요? 아니 아니 오 네이스 뭐야 그냥 2대1 해버렸네 여긴가? 사비 좋아요 아 이게 안돼? 계속 안 맞네 계속 안 맞네 어 네이스 난 올 필요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긴가? 사비 잡은 것 같다 좋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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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왜 이렇게 세냐 이거? 와 다행이다 죽을 뻔했어 해줘 얘들아 사비 어? 왜 이렇게 세냐 이거? 아 계속 움직이면서 라인 업 놓쳤다 볼거야 너? 계속 볼거야? 계속 볼거야? 아 까비 드브 오겠는데요 이거는? 와요? 아기 아기 와 이게 살아? 미쳤네 진짜 다행이다 헬퍼 나 되긴 하는데 좋습니다 와 진짜 아깝다 아깝다 아 이거는 안되겠는데? 어 진짜 다행이다 오 뭐야 안 믿고 있었다고? 아 이게 안돼? 바로 딜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좀 애매하긴 하네 근데 오케 잉가 오케이 잉가 타비 와 진짜 다행이다 좋습니다 못 길가 어떻게 못살리나? 아직도 도망다니고 있네 어 알아서 살았구나 잉스 좋아요 여기 여기 어려 뭐야 이거 아 이게? 너무 아까운데? 멜모때문에 바로 안녹는다 아깝네 아 이러면 사고인데? 죄송 너무 뻔했나? 급은 계속 안보였는데 나 있을 때 하는게 낫지 않을까? 타이사 맺고 해보나? 아니 싸미라 와우 뭐야 두모 유스를 아니야? 이런거 핑 찍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니 뭔일이요 안믿고 있었다고 ㅋㅋㅋㅋㅋ 뭐야 어어? 네이스 와우 우리팀 팀워크하고 왜이렇게 좋아 좋았습니다 뭐야 와 이게 안맞아? 빡 여섯 여기 아 두덴으로 이속 받아주면서 이 쿨 줄여주면서 뭐야 뭐야 한마귀 죽어? 바론가자 스테라로 올거같은데 아무리 봐도 좋겠네 좋습니다 여긴가? 와 이게 안맞아? 따라가자 그냥 따라가자 그냥 좋아요 바로 배런 왔는데 누구? 와 다행이다 힐날 뻔 좀 가져야겠는데? 죽겠는디? 버려? 여긴가 여긴가? 좋아요 받으자 이거 그냥 밀러온다 이 친구 멘탈 나왔구나 궁이 있어서 원컵 안하거든요 절대 어? 어 여기서 귀환하고 있잖아 여기다 와 여깄네 귀환을 안하고 있네 그냥 뭐야? 아 이게 안맞아? 어 미안하다 뭐야 끝났어? 아니 나 한타 하지도 못했는데? 아니 이건 좀 아니 이건 좀 가버려 자 이건 제가 깨져야겠죠 이거요? 이런거 한번 해줘야지 끝나기 전에 보고요 어? 알리가 라인 양보해줬으니까 알리 주자 잘하는 사람이 좀 많은데 선방 좋았습니다 어 알리야 너도 날 줬구나 쌈이나 줘야지 날 좀 어떡하니 뭐요?